토요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남부 내륙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끼겠고, 오후에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서쪽에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고기압 순환을 따라 다소 건조한 서풍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서풍이 산맥을 넘으면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현재 산맥 동쪽 지역인 일부 강원 영동과 대구를 포함한 경북 내륙, 경상 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강원 산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건조한 만큼 산불 조심해 주시고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압 배치를 보시면 고기압권에 들겠는데요. 내일은 대륙 고기압이 찬성지를 잃어서 동쪽으로 점점 이동하겠고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가끔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계방향으로 순환하는 고기압에 따라서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겠습니다. 때문에 낮에는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서울은 5도, 광주는 8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현재 찬 공기가 머물고 있고 오늘 밤사이 하늘도 맑아서 복사능각이 더 활발하겠는데요. 아침 기온 보시면 일부 내륙은 보라색 분포로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겠고 대부분 영하권으로 시작합니다. 서울은 영하 5도, 춘천은 영하 7도, 대구도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과 밤에 기온차가 큰 만큼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에는 찬 공기가 남아 있겠는데요. 대기 하층에서는 지속적으로 온화한 바람이 불면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잘 떠올라서 낮은 구름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후에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눈이 날릴 수 있겠는데요. 활동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도 늦은 밤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눈 또는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바다의 물결이 대체로 잔잔하겠지만 모레부터 제주도 남쪽 원바다에서는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4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고 일요일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시작하겠고요.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도 지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